마이네임 봤죠 마이네임 거의 나오자마자 봤는데 너무 너무 재밌었어 어 근데 좀 어 좀 엔딩이 마음이 아파하는데 그렇게 끝났다는 게 근데 사실 그 안 본 미지들도 있을 테니까 그 되게 부러뭉실하게 얘기할게요 봄 미지들은 알거야 둘이 같이 차 타고 갈 때부터 예감이 안 좋았어 뭔가 그럴 거 같았어 어쨌든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